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그 수준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개딜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일심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돈벌이가 되니까 슈퍼챗 같은 걸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다라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참 진짜 그거를 보수 우파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거리를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가땅산을 그런 뿐이고요. 추하다. 어떤 말로도 제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원래 강남 좌파다. 이 사람은 좌파였던 사람인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뭐 국감장에서도 민주당에 대해가지고 그런 비순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에 야당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홍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야당 쪽으로 심지어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서순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진짜 뭐 우리 귀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귀가 오염될 만큼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제가 봤을 땐 20% 정도 제 이제 그 채널에 와가지고 저한테도 좌파다 저한테도 막 강남 좌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비유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정상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조금 이제 이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귀가 오염이 되는 그런 위험 감수까지 하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유튜버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통해가지고 한동호는 좌파고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경률과 함은경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김경률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어버렸지만 애당초 이 문제가 불거지게끔 되고 그리고 이게 촉발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김경률 아니었습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지가 뭔데? 무슨 말이 앙뚜안했던 이딴 소리를 하면서 사생활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진짜 글자 그대로 선을 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비판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무슨 대변인인 것처럼 자기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온갖 곳에서 떠들어 댕기는 거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데려왔을까? 김경률이 갖고 있는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라기보다도 애당초 총선 초반에 한동훈 위원장이 짰던 판이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권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운동권 심판원이라고 하는 게 좋은 프레임이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근데 누구나 가다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들 특히나 정청래 같은 인간들이 운동권 대표주자라고 하면서 아주까지 기름 막 이딴 소리하고 있었을 때 정말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중도층에서는 막 경악할 노릇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게 진짜 운동권의 수준이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아주 좋은 프레임이었죠. 문재인 심판하자라고 얘기하면 또 과거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운동권 심판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운동권 심판론 속에 문재인에 대한 심판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김경률이 데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김경률이가 진짜 끝까지 가서도 추한 모습을 보였었죠. 마포의 자기가 출마를 안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 얼마나 여기에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래도 정촌을 잡겠다. 자기가 진짜 가짜 운동권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막판에 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꼬랑지 내빼버리는 거. 그렇게 꼬랑지 내렸으면 끝까지 조용이라도 있든지 지금도 설치고 댕기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 제가 진짜 가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김경률 같은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심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김경률의 문제가 컸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좌파다. 근거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도태우, 석동현, 그리고 민영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탈락시켰다. 장해찬 전 최고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됐고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이용해 먹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런 당에서 5.18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까? 5.18을 부정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태우 전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발언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상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반 국민의 눈에 봤었을 땐 그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도 마찬가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지만 같은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해놓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앉아있는데 자기는 무슨 수십 년 전에 했던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그런 얘기에 불과하고 있을 때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냐?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도태우 후보가 됐거나 석동 후보가 됐거나 이런 분들이 컷오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끝에 가서 양문석에 대한 문제 김준형에 대한 막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공격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김준형과 양문석의 이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등장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슈가 도태우에 대한 이야기, 장해찬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끝까지 그냥 점철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글자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김경률은 데려오고 장해찬, 도태우는 잘랐느냐? 그러니까 너는 좌파다 민주당이다? 정말 그거는 지능이 떨어진다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고 계시는 분들은 지능이 딸리는 거든지 그게 아니면 답을 알면서 제가 보기엔 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정숙 여사가 충격한 오만 짓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커버를 쳐주는데 어떻게 한동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냐? 이거는 사실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안다니까요. 김정숙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문재인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우리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첫 번째 단계부터 끝까지 단계까지 주구장창 외치는 게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일반 국민들의 표심을 가지고 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뜻을 발휘하는 게 바로 정치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시점에 총선 시국에서 똑같이 우리가 김정숙의 타지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그 총선, 그 시급한 시기에서 또다시 김정숙 얘기를 꺼내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묻을 수 있다고요. 우리들끼리는 애당초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보수 우파에 대해서 일단 안 좋게 보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형 구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우리는 순수 보수 혈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우리가 다시 내려야지 다시 내려야죠. 기울어져 있는 운전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 저도 보수 우파고 저도 순수 보수 우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명분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라니까요. 조선도 그래가지고 망했던 거 아닙니까? 명분 명분 따졌다가 망했던 거 아닌 현실을 파악하고 전술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지형 파악을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왜 쟤네들은 도대체 김정석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분노해? 우린 다 안다니까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를 부정해버리고 운동장은 그냥 평평한 상태야 라는 식으로 기마병 가지고 언덕을 갔다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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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가 아니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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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라 이라 하면서 막 그냥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쟁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술을 짜서 승리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땅을 깎고 다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것이고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적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문제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세네 가지를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에서 시작된 문제 아니냐 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더 공세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막 딸린다니까요. 능력도 딸리고요. 힘도 없다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광해군이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전략을 취해야 된다니까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명나라는 그냥 무조건 막 싸워버리고 청나라는 무조건 싸워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전술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왜 우리가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다 안다니까요. 애당초 그런 식의 프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대통령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뭔가 이렇게 건덕질을 다 내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건희 여사가 백을 관련된 그런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황상무가 그런 식의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호 대사를 임명해서 그런 식의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아주 노련하게 대통령실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논란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옷 한 벌도 제대로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야 싸우자. 맞서 싸우자. 쟤네들은 총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자. 이러고 있으면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에만 휩싸여서 나는 순수혈통 100% 보수야. 보수가 뭐 어쩌고 저저고.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순박하지 못한 정말 진짜 무식한 소리인 겁니다. 제발 우리가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만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식의 현실 파악을 해가지고 당을 바꿔나가고 그래서 수도권 친화적인 영남권만 친화적인 그런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친화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